행복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원수가 내린 명령 이야기를 1시간에 걸쳐 담아왔습니다.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루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 의해 산비탈에 누웠다. 바루를 살려준 백제곤 병사가 칼을 꺼내 시신에 꽂힌 화살대를 잘라주었다. 아, 이대로 땅에 묻으니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화살을 뽑으면 시신이 엉망이 될 것이다. 바루의 아버지는 결국 가슴에 다섯 개의 화살촉을 꽂은 채 그를 죽게 한 원인이 된 그의 농기구들에 의하여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여기 있다고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급조한 나무 비석과 돌무더기가 전부였다. 아버지, 꼭 고향으로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렇게 바루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흐느꼈다. 바루와 백제 병사는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를 할머니가 원래 가려고 했던 친척 집에 맡기고 밤새 해남을 향해 걸었다. 그 백제 병사도 가는 길이 같았는지 반쯤 넋이 나간 바루를 살려놓으려고 해남까지 먼 길을 동행하였는지 바루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병사는 가끔씩 정신이 번쩍 들게 바루의 등짝을 때렸다. 울고 싶으면 더 빨리 걸어. 집에 가면 마음 놓고 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객사하면 울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알겠어? 갈 때는 하루 반나절이 걸린 길이었는데 돌아갈 땐 밤을 새워 걸으니 해가 하늘 높이 속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밤이 늦었음에도 그들이 가는 길을 도적대나 위험한 산짐승들이나 잡기들이 위협하지 않았다. 그 젊은 병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바루의 집을 찾아가서 바루를 마당으로 밀어넣었다. 바루의 어머니는 며칠은 더 있어야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바루가 그녀의 남편은 어디 가고 울면서 웬 낯선 군인과 같이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바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 백제군 패잔병은 이를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다가 바루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유감이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는 진도로 갈 예정이다. 나와 함께 진도로 가자. 여기 남아있다가는 나당 연하꾼에게 잡힐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바루는 이를 거절하였다. 일단 피난갈 짐을 다 싸지도 못했고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아버지도 없이 피난갈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그 백제군 패잔병은 알겠다고 하며 혀를 끌끌 차고는 마을의 다른 집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모두들 자신들의 재산이 아까웠고 누구도 다 해진 갑옷을 입은 일개 패잔병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패잔병은 안타까워하며 모두들 다 후회할 거라고 중얼거리고는 귀신같이 사라져버렸다. 이러나 저러나 바루는 슬퍼도 잠은 왔다. 그는 정신을 차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또 바루는 잠이 들었다. 거의 200리길을 걸으며 날밤을 세운 어린 소년은 기절하듯 잠속에 빠져들었다. 불행하게도 그 패잔병의 예언은 바로와 어머니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루어져 버렸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말발굽 소리도 요란하게 마을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신라 군과 나당 연하 군에 협력하는 백제인들이 소리쳤다. 어린 남자애들을 모두 내보내라. 숨겨두었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다 봉변해 당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어이없게도 그들이 찾는 것은 여의세사의 남짓한 남자애들이었다. 일반적으로는 화살바지로 쓰기 위해 성인 남성들을 증명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어린 남자애들을 원하는 것이었다. 바로도 결국 어느 신라 군사들에게 끌려나갔다. 자식을 뺏긴 어머니들이 울부짖으며 따라오다가 신라와 당나라 군사의 발길에 차여 나뒹굴었다. 졸지에 과부가 된 바로의 어머니는 또 자신의 아들을 잃을까봐 더더욱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어느 웅진 도독부 병사에게 나가 떨어졌다. 바로는 쓰러진 어머니에게 달려가려다가 날아오는 창대에 어깨를 맞았다. 바로처럼 잡혀온 아이들은 적병들이 이끄는 대로 고개를 숙이고 바닷가를 향해 줄지어 걸었다. 군사들은 아이들을 작은 배 여러 척에 나누어 태웠다. 배가 바닷가에서 사오리쯤 떨어지자 군사들은 무자비하게도 아직 수영할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배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아직 봄이었지만 다행히 남쪽 바닷물은 꽤 미지근한 편이었다. 바로는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우선 숨을 골랐다. 물속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쥐가 나는 법이다. 물속에서 쥐가 나면 물귀신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와 다른 아이들은 벌써부터 저 깊은 물속에서 흉측한 물귀신들과 거대한 어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환각이 보였다. 바로는 숨을 깊이 들이켜 몸을 띄우고 몸이 풀릴 때까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외쳤다. 바닷가까지 헤엄을 쳐라. 살고 싶으면 헤엄을 쳐.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일단 헤엄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바닷가에 치고 헤엄을 못 치는 아이들은 드물었기 때문에 헤엄을 치는 데는 아직 모두들 문제가 없었다. 바닷가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잠수를 시켜보면 안다고 했을 정도로 그들의 수영은 아주 능하였다. 다행히 바로는 해남 아이들 가운데서도 헤엄을 꽤 잘 치는 편이었다. 벌써 힘이 빠진 아이들 몇몇이 배에 오르려 했다가 대나무 장대로 얻어맞았다. 절대 건져주지 않을 터이니 살고 싶으면 바닷가까지 빨리 헤엄치란 말이다. 결국 아이들은 바닷가까지 이를 악물고 헤엄칠 수밖에 없었다. 바로는 배 위에 오르길 이치감치 포기하고 바닷가를 향해 헤엄쳤다. 바로보다 빠르게 헤엄치는 아이도 있었지만 쓸데없이 경쟁하지는 않았다. 바다 헤엄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거리는 더 중요했다. 물은 겉과 속이 달랐다. 육지에 가까울수록 물속 물살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아껴야 했다. 빨리 헤엄치면 그만큼 빨리 지치는 법이다. 힘을 아껴야 갑자기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차가운 물속의 물살과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끝까지 헤엄칠 수 있는 것이다. 바로는 꾸준히 헤엄을 쳤다. 가끔 머리를 들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말고는 헤엄치는 일에만 집중했다. 밀물때라 그나마 다행이었다. 육지에서 물이 멀어지는 썰물때라면 물살에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힘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바닷물에 휩쓸려 가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말이다. 바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생각할 힘마저 아끼기 위해서였다. 잡생각이 들면 몸 동작이 매끄럽지 않아졌다. 바로는 부드럽게 물을 달래듯 가르고 물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힘을 절반 정도만 써서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진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다. 군사들은 아이들이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야 배 위로 끌어올렸다. 바닷물을 잔뜩 먹은 아이들이 구역질을 해댔다. 쥐가 나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도 있었다. 심지어 물속에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볼 틈이 없는 바로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는 그때 파도가 쓰러지는 물거품 소리도 들었다. 그렇다면 짐작한 대로 그의 팔이 곧 갯벌 바닥에 닿았다. 그는 헤엄을 멈추고 일어섰다. 헤엄을 치다 걸으려니 온몸이 무거웠다. 철퍽 철퍽 물가를 걷는 바로의 앞으로 군사 몇이 달려왔다. 바로가 1등이었다. 그 군사들이 바로를 어느 장수의 천막으로 데려갔다. 바로 말고도 바닷가까지 빨리 돌아온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장수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아마 바로의 수영실력이 뛰어나서 특별히 데리고 간 것 같았다. 아직도 숨이 거친 바로에게 천막에 있던 그 장수가 말했다. 헤엄 솜씨가 제법이 더군요. 그 능력으로 신세를 한번 고쳐보지 않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좀 특이했다. 정확히는 억양이 약간 달랐다. 아마 그는 우리말을 배운 외국사랑 같았다. 바로가 눈을 깜빡였다. 짠 바닷물에 닿아 흐릿했던 눈앞이 점차 맑아지면서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선명한 소리가 들렸다. 그 놈이다. 그의 아버지를 화살로 쏴죽인 바로 그 장수였다. 그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계속 이었다. 우리 당나라는 재주 있는 사람을 아낀다.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면 네 발자가 아주 피게 될 것이다. 바로는 그를 노려보았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빛이 웃으며 말했다. 하! 그렇게까지 감격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그는 바로의 눈물을 좀 다르게 해석한 모양이었다. 그가 옆에 있던 어느 당나라 병사에게 무어라 지시하자 그 병사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 우선 요기를 좀 해라. 육의 옆에서 켄이 서 있었다. 바로의 헤엄 솜씨를 본 켄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그는 지금까지 말과 활이 전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수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물을 건널 일이 있으면 어차피 배를 타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가 거친 바다를 돌고래처럼 헤엄쳐 건너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멋지다.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매우 뛰어난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진도와 같은 요새에 침투하는 특수한 임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만큼 공을 세울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켄은 헤엄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유괴에게 부탁하면 헤엄을 배우게 해줄 것이다. 헤엄쳐서 바다를 건너는 상상을 하자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유괴와 켄이 웃으며 바로를 지나치자 바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복잡했던 그의 머릿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하다고 한 대상이 부처님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전지전능한 그 누군가인지는 바로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바로는 켄에게 헤엄을 가르치게 되었다. 바로는 처음에는 당나라의 소년을 별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는 켄이 사령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더더욱 열심히 수영을 가르치게 되었다. 사령관의 조카와 친하게 지낸다면 언젠가 그의 복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영을 배울 때면 두 아이는 통역과 함께 바닷가로 나아갔다. 하지만 의외로 통역은 별로 그다지 필요가 없었다. 말이 필요했던 건 처음 몇 동작을 익힐 때뿐이었다. 기초 동작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부터는 계속 연습만 반복했다. 바로는 켄에게 자주 시범을 보여주었고 켄은 열심히 따라했다. 구역질이 나는 짠 바닷물을 먹기도 하고 바닷물에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햇볕에 까맣게 탔지만 켄은 오히려 가르치는 바로가 지칠 정도로 헤엄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켄은 바로가 좋았다. 나이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켄은 거의 한 뼘이나 커서 한참 형 같았다. 켄이 장난을 치면 씩 웃으며 자해받아주었다. 가끔씩 헤엄을 가르쳐 주다가 일부러 물을 먹이기는 하지만 쌍방과실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배울 게 많으니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헤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켄이 특히 배우고 싶은 건 다름 아닌 잠수였다. 물 위에서 사라졌다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떠오르는 잠수. 물 속에서 기이할 만큼 오래 버티는 기술이었다. 켄은 이 기술을 잘만 연마하면 적진에 조용히 기습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후대의 이름이 오랫동안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인생은 요한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법이다. 켄은 잠수를 배우면 보답으로 바로에게 무술과 마이타기를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이 헤엄을 치고 밥과 고기를 나누어 먹고 가끔은 같은 군막에서 자기도 하면서 두 아이는 점점 친해졌다. 두 아이가 물 속에서 뛰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언덕 위에 선 인원은 자신의 장수 유개에게 물었다. 저 백제아이 믿을만 한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그 말이다. 거의 그렇습니다만 혹시 모르지요. 백제인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안전장치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역시 자네 닫군. 인원이 웃자 유괴도 맞장구를 치며 따라 웃었다. 그는 진도의 백제 부흥군 잔당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바루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들여보내 진도 사정을 엿보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요새나 성에서 농성하고 있는 적을 치려면 몇 배의 병력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지만 지금 진도는 각종 병기와 잡기들에게 보호받고 있어 평범한 요새보다 더더욱 점령하기 어려운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현재 나당 연합군에게는 그만한 병력이 없었다. 북쪽의 고구려를 치고 견제하는 데 대부분의 여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항한 백제군들까지 동원하여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병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다 병력은 그렇다 쳐도 군선은 한정되어 있었다. 또 한 가지 군선을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면 필요한 중장비나 공성병기들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우인 기병들도 상륙하기 전까지는 큰 위용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당나라가 데리고 온 돌골과 말갈족 병력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판국이었다. 백제 부흥군이 투석기와 요괴들로 진도를 더욱 굳게 지키면 상륙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첩자가 필요했다. 적군이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고 어떤 흉악한 원거리 무기들이 버티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거기다가 어떤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말이다. 그 귀신을 부리는 백제군도 누군지 알아내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유능한 첩자 하나는 군사 수백, 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진도 내부에 첩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린 소년들을 첩자로 보낸다면 백제군은 이를 눈치챌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리고 유괴는 이 계획을 꼭 성공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사령관이 곧 작정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다. 인원이 유괴에게 말했다. 저녁 먹은 다음에 내 막사로 오게 백제의 왕궁에서 가져온 귀한 술을 한 잔 주지. 감사합니다. 인원이 언덕을 내려가자 유괴도 그를 따랐다. 유괴는 인원이 신라 장군들의 막사로 가서 작전을 회의하는 동안 인원의 군막에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그 혼자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당나라 군대의 사령관인 개인 막사에 와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벽에는 진도와 삼안땅을 묘사한 지도가 걸려있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지도로 보이는 두루마리들이 놓여있고 책들이 쌓여있었다. 어라? 어디 가셨지? 캔이 중얼거렸다. 사실 유괴는 혼자 올 생각이었는데 가다가 만난 캔이 굳이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키겠다며 바루를 끌고 온 것이다. 그래도 막을 수는 없었다. 조카가 큰아버지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사령관님 찾아올게요. 캔은 이 말을 남긴 뒤에 인원을 찾으러 가버렸다. 캔이 군막을 뛰어나간 뒤에는 유괴와 바루만이 남게 되었다. 유괴는 바루를 한번 희끗 쳐다본 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며 바루에게 말했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사령관님의 조카가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되느냐 착각하지 말란 말이다. 바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지 계속 지도에만 집중했다. 그때 바루는 구석에 무기거리에 걸려있는 각종 무기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무기들이 무기거리에 걸려있었다. 여러 활과 창과 검들이 화려한 갑옷과 함께 걸려있었다. 쇠내처럼 생긴 연노와 화려한 검들이 흉악한 창과 극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을 죽여왔던 무기들이었다. 바루는 긴장을 하였는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순순히 접자를 하겠다고 했다. 바루는 항상 유괴를 볼 때마다 화살에 맞아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생각하자 바루의 온몸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자. 죽이고 도망치면 되는 것이야. 하지만 유괴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루 같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완벽한 기회를 노렸다. 뒤에서 몰래 접근해서 단번에 성공시켜야 한다. 바로 지금처럼 유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말이다. 지금이 아니면 유괴가 갑옷을 입지 않은 순간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바루는 무기를 구경하는 척하며 조용히 단돌을 집어들었다. 무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바루가 보아도 날이 서 있는 단돌이었다. 어차피 다른 무기를 꺼내더라도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에 단돌을 꺼낸 것이다. 바루는 소리 나지 않게 칼집에서 단돌을 꺼내었다. 칼날이 빛에 반사되어 보이듯 말듯 번쩍였다. 바루는 단돌을 등 뒤에 숨기고 아버지의 원수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바루의 숨이 턱 막혀왔다. 그에게 다가갈 때마다 돌처럼 무겁던 다리가 쇠라도 된 것처럼 더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유괴가 금방이라도 돌아서서 바루의 목에 칼을 겨눌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열 걸음이나 남았다. 바루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아나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원수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바루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천천히 살기를 죽여가며 다가가야 한다. 유괴가 돌아보지 않도록. 바루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에 들어갔다. 내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사람의 등에 단돌을 꽂을 수 있을까? 바루는 가슴에 다섯 개의 화살촉을 꽂은 채 산속 어딘가에 누워있을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다섯 걸음 남았다. 바루는 단돌을 쥔 손에 힘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난 땀 때문에 단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단단히 쥐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걸음, 세 걸음. 그때 밖에서 당나라 말로 뭐라 소리가 들리더니 캔이 군막으로 들어왔다. 유괴가 급히 돌아섰다. 때맞춰 인원이 군막 안으로 들어섰다. 바루는 온몸에 힘이 풀렸고 그의 손의 단돌은 중력에 굴복하여 땅으로 떨어졌다. 단돌과 칼집이 바닥에 부딪혀서 맑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군막 안에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의 눈길이 동시에 단돌에 모였다. 인원은 이 모습을 보고는 화를 내며 버럭 소리를 높였다. 감히 나의 단돌에 손을 대 누구 허락으로? 바루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적병이 가득 찬 전장에서 살아남은 장수의 분노는 어린 소년을 겁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유괴의 표정도 벌레 씹은 것처럼 굳어졌다. 아마 속으로 자기 나라 말로 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바루를 비롯한 어린 소년들을 이용해 정보를 캐자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가 해낸 생각이었다. 그래서 유괴가 이 사단의 책임을 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사령관의 조카가 데려온 것은 맞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죄송합니다. 이 오랑캐 소년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유괴는 허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사령관에게 사죄하였다. 그러면서도 유괴의 머리는 군마보다도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필이면 내가 계획한 작전에 투입될 녀석이 이 사단을 저질러서 내 발자가 다 꼬이게 되었어. 아, 사령관님이 내 작전을 일로 취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 백제놈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야. 아이차, 그런데 저 녀석이 왜 사령관의 단도에 손을 댄 것이지? 깜짝 놀라기는 캔도 마찬가지였다. 단도를 등 뒤에 숨긴 바로를 본 그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렇지만 바로의 본심을 알기 전에 우선은 바로가 자신의 큰아버지의 진노를 받지 않게 막아야 했다. 캔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그냥 조심히 보라고만 했지.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 나도 같이 혼나게 말이야. 인원과 유괴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단돌을 주우며 말했다. 아이, 제가 제 친구에게 큰아버지의 무기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큰아버지의 군막에 멋진 무기들이 많다고 했는데 아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기에 조용히 보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유괴는 눈치를 채고 재빨리 대답했다. 아이, 그러게 친구 관리를 잘했어야지. 만약에 어디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랬니? 그러자 캔은 인원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녀석이 절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캔이 어린아이 치고는 꽤 심각하게 말하자 인원의 마음이 풀어진 모양이었다. 저 아이가 마음에 들기는 몹시 드나 보구나. 이렇게 속 보이는 짓을 다 하다니. 인원은 바닥에 떨어진 단돌을 무기거리에 걸으며 덧붙였다. 이 아이에게 남은 무기에 절대 손대는 게 아니라고 단단히 일러라. 전쟁터에서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바로는 이제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캔이 그를 위해 임기응변을 잘 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로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인원에게 사죄를 했다. 인원은 유계를 바라보며 물었다. 친구의 큰아버지의 물건을 몰래 건드리는 것도 이렇게 어설픈 녀석인데 과연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정탐할 수 있을까. 들켜서 백제군의 경각심만 높여주고 거기다가 우리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면 오히려 안보낸 것만 못하지 않겠나. 우리는 이번에 접자들이 침투시키는데 상당한 병력과 자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실패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신라에게 진도정벌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 어차피 백제군들도 우리가 접자들이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린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다른 접자들도 있고 걸린다고 해도 절대 우리 정보를 넘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내게 허풍을 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닙니다. 사령관님. 전에 제가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여드리지요. 유괴는 인원의 허락을 받은 뒤에 밖에 있던 그의 호위병을 불렀다. 잠시 뒤 그 병사는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바로의 눈이 갑자기 손바닥만큼 커졌다. 어머니! 바로의 어머니가 아들을 와락 안았다. 유괴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잡혀 있으니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보도 누설하지 못하겠지요. 인원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역시 자네 다꾼. 빈틈이 없어. 아주 좋아. 한쪽에서는 두 사람이 웃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 캔은 이 광경이 참 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괴가 군사들을 불러 바로의 어머니를 데려가게 하였다.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 울고 있는 바로에게 유괴는 이렇게 말했다. 친도를 함락시킨 뒤에 다시 만나게 해주마. 바로는 축 젖은 어깨와 함께 캔의 군막으로 돌아왔다. 바로의 눈앞이 캄캄했다. 복수는커녕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다. 게다가 꼼짝없이 팔자에도 없던 첩자가 되어야 할 판이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팔자를 안 좋은 쪽으로 뒤튜는 군세가 있다. 바로는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로를 바라보던 캔은 군막을 빠져나왔다. 아무래도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캔은 궁금했다. 설마 바로는 감히 강대한 나당연하군과 싸우려는 얼간이일까. 급한 마음에 거짓말로 그를 구하긴 했지만 그 속마음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았다. 진정한 친구란 자기 목숨까지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바보에게 목숨을 맡길 수는 없었다.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그 정도의 바보의 가능성은 미약했다. 어쨌거나 캔은 통역이 필요했다. 바로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전해줄 통역. 그러면서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통역. 유괴는 당연히 아니었다. 그의 휘하에 있는 다른 통역들도 믿을 수 없었다. 신라군과 웅진 도덕부놈들은 처음부터 생각 범위밖에 있었다. 그는 국립 끝에 그나마 비밀을 지킬 만한 사람을 생각해냈다. 원래 백제군이었던 사람인데 전쟁 초반부터 당나라에 귀하해서 지금은 당나라의 신화가 된 준이라는 장소였다. 캔은 그의 막사로 들어갔다. 그는 백제식 갑옷을 입은 채로 병장기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시던 사령관의 조카께서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그렇게 준은 별로 캔이 반갑지는 않은 모양인지 얼굴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다. 캔이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너를 작은 장군님 취급하는 유괴놈에게나 가보지 그래? 아니 아저씨만이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에요. 그는 유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매우 싫어하는 축에 속했다. 유괴도 그를 싫어했는데 유괴는 그를 믿지 못할 백제인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도 유괴를 출세라면 어미, 애비 다 팔아넘길 놈이라고 여겼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얼마 전까지 백제군을 정찰하느라 바빴어. 그래서 지금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나중에 다시 오면 좋겠다. 유괴기에 칼을 들이댄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그 놈이 죽었다고? 언제? 아니 왜 아무도 이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의 얼굴을 갈고 있는 철 가면이 눈에 들어왔다. 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사해요. 아 아깝다. 아까워. 정말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알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백제인이어서 통역이 필요한데 믿을 사람이 아저씨뿐이 없어서. 그러자 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캔과 주는 바로가 있는 군막으로 들어왔다. 바루는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바루를 흑이 바라본 주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뭐야? 어린애잖아? 아저씨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어린애의 칼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물어봐 주세요. 왜 제 친구가 단돌을 들었는지. 허! 네 말이 옳아. 그리고 내가 물어볼 것도 있어. 그러고는 주는 바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왜 유괴를 죽이려 했느냐? 백제의 말을 들은 바로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캔과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얼굴까지 철 가면으로 가린 장수가 눈앞에 서 있었다. 바로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친구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장수도 가면 안에서 매성 눈길로 쏘아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바로는 자포자기한 채 대답하려는 그 순간 장수가 말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냐? 바로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말은 친구와 어머니에게도 하지 않은 말이었다. 나를 못 알아보겠니? 준희 바짝 다가앉았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철 가면을 벗었다. 아니, 당신은... 그는 골짜기에서 당나라 병사에게 잡힐 뻔한 바로를 구해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 그 백제군 패잔병이었다. 캔은 이 어이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상황을 준에게 듣자 깜짝 놀랐다. 준은 씁쓸한 표정으로 바로에게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나는 원래 백제의 군인이었는데 전쟁 초반에 당에 항복해 당나라 황제의 신하가 되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백제군을 주기적으로 염탐하고 있단다. 아, 아니 그러면 왜 저를 구해주신 것이죠? 일종의 위선이자 자기 만족이지. 하지만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다면 너는 너의 아버지 저승길에 동무가 되었을 것이다. 바로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준은 그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유괴가 너를 진도로 보내서 정보를 캐내려 했다. 너는 이 기회에 그를 없애려 했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아버지의 원수라면 복수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캔도 준의 통역을 통해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위해 단도를 들었단 말이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던 건 아니고? 바로는 고개를 쳤다. 아니, 백제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목숨을... 캔의 얼굴이 환해졌다. 살면서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년이 복수를 위해 칼자루를 잡았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오래도록 묵은 장수를 죽이려고. 겁쟁이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캔은 바로가 더욱 좋아졌다. 복수를 하는 건 당연해.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제 발각이 되었으니 복수는 포기해. 아니면 오랫동안 미루어 두든지. 바로는 예상 못한 준과 캔의 말에 깜짝 놀랐다. 바로는 그의 속셈을 들었으니 끌려나가 곧바로 죽임을 당할 줄 알았다. 캔은 덧붙였다. 아마 유괴는 전쟁터에서 오래 묵은 사람인지라 눈치가 빨라서 네가 뭘 하려고 했는지 눈치챘을 거야. 이제 널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바로는 캔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사령관의 조카여도 유괴에게 맞서지는 못할 것이다. 유괴는 바로가 작전 중에 그를 죽이고는 전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캔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선 그가 시킨 대로 진도로 가서 백제의 산당의 비밀을 알아와. 어차피 백제가 딱히 너에게 해준 게 없잖아. 그리고 네가 아니어도 백제는 어차피 망해. 그러니 차라리 당을 위해 공을 세우고 내가 사는 장안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당의 신하가 되자. 당은 너와 같은 능력 있는 외국인들도 환영하지. 그렇게 되면 유괴도 널 어쩌지 못해. 나랑 같이 당의 장수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점점 더 큰 공을 세우는 거야. 황제까지 널 아끼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유괴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당나라의 장안은 상당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도 공을 세워 능력을 증명하기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바로가 멍한 얼굴로 캔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넓은 세계가 들어있었다. 캔의 말을 통역해주던 준이 말했다. 그래 너의 친구의 말이 옳다. 범을 잡으려면 범 소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차라리 한쪽에 붙어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 나라에 대한 충성은 중요하지만 그게 어떨 때는 사람의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 백제는 예전부터 망조가 들었어. 젊었을 때는 총명했던 의자왕이 말려내는 노망이 들어 사치를 하고 무리하게 왕권을 강화했지. 백제가 망한 이후에도 백제 부흥군은 정신을 못 차리고 분열하다가 결국 진도로 쫓겨났어. 어차피 망하는 쪽에 남는 것보다는 승자의 편에 서는 게 낫지 않겠니? 바로는 두 사람이 자기 편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러자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트이는 것 같았다. 눈앞에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 어머니 걱정이 솟아올랐다. 유괴가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러자 준희 바로에게 충고했다. 그래서 더 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야. 네가 큰 공을 세울수록 그는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해. 더구나 사령관의 조카가 네 편이잖아. 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켄은 바로에게 말을 하였다. 장안은 정말 멋진 곳이야. 누구나 그곳을 사랑하고 동경하지. 세계 최강국인 당일 수도 있니 오죽하겠어. 너도 한 번 가보면 금방 그렇게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군막을 나서려는 준에게 바로가 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유괴를 싫어해요?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 우뚱 멈춰 섰다. 그가 날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널 싫어하는 이유와 거의 같아. 내가 백제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나도 당연히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 켄도 이 대화를 준을 통해 듣고는 말하였다. 사실 나도 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교활한 것 같아서. 맞아. 내 생각에는 유괴가 언젠가 그 교활함 때문에 변을 당할 것 같구나.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철 가면을 다시 쓴 채 군막을 떠났다. 그가 나간 뒤에 켄은 바로를 데리고 당나라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켄은 바로에게 간단한 호신술과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괴가 나타나 바로의 팔을 잡으며 말하였다. 한참 찾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바로는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켄이 끼어들었다. 제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도련님이 창견하시면 안 됩니다. 사령관님께 허락받은 작전 책임자로서 공식적인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다가와 말을 했다. 내일 새벽 진도 해안 가까이까지 배를 태워다 줄 것이다. 들키지 않게 헤엄쳐 진도로 들어가라. 너는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배가 부서져 진도로 떠내려온 것이다.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알겠지? 그가 바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똑똑히 기억해라. 백제 잔당들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백제군이 이용하는 투석기들과 원거리 무기의 위치와 숫자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의 모양과 위치 그들의 우두머리 이재무와 그들의 왕이 어디에 머무는지 비상탈출로나 성의 안무는 어디인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백제군들이 부리는 귀신과 그 귀신을 부리는 놈의 정체를 알아오면 더 좋겠지. 사흘 뒤에 돌아와라. 내렸던 곳으로 내렸던 시간에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으마. 그렇다면 약속해 주세요. 그것만 알아내면 첩자 노릇은 끝나는 것이죠. 약속? 아니 약속이라고 했느냐. 이건 거래가 아니라 명령이야. 너 따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돌아와도 정보를 캐내지 못했을 경우 잡히지 않고 정보도 캐냈지만 약속 시간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모두 다 네 어미가 무사할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쏟아부은 유괴는 되돌아가려다가 바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나는 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의 속의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게 무엇인지는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 참으로 우울한 하루였다. 그 일이 있은 직후 바로는 다른 첩자로 투입될 아이들과 함께 잠입하는 계획과 몰래 상륙할 장소와 호신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훈련을 하는 동안 주는 바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에는 다 망한 희망 없는 애국심을 가지고 최후까지 저항한 바보 같은 이들도 있지만 강한 쪽에 붙어서 출세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바로야 그 누구도 믿지 마라. 너의 어머니와 캔만 믿고 나도 너무 믿지 마라. 접자는 모든 걸 의심해야 해. 눈에 보이는 게 다 진실은 아니야. 그렇게 준이 돌아가고 바로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내내 입을 다물었다. 캔도 바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밤이 깊었다. 밤이 깊어지자 곳곳에서 병사들이 모닥불을 켜고 방벽 위에는 중우장한 병사들이 배치되었다. 방벽에는 말의 피가 발라져 있었는데 아마 귀신들을 겁주려는 의도인 듯 하였다. 이따금씩 어둠 속에서 섬뜩이는 눈동자가 나당연하군의 진지를 노려보았다. 그럴 때마다 당나라의 불화살과 신라군의 투석기에서 발사된 불붙은 투사체가 날아갔다. 그럼에도 어디선가 소름 끼치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기괴한 울음소리는 아마도 귀신들이나 귀신에 쌓인 짐승들이 내는 것 같았다. 이러한 소음은 나당연하군의 정신력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리고 그들을 미쳐가게 하였다. 어쩌면 이는 백제 부흥군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불행히도 이는 바로에게도 해당되었다. 결국 바로는 뒤척이며 밤을 보내왔다. 새벽이 되자 바로는 유괴와 항상 함께 있던 그 병사에 이끌려서 바닷가로 갔다. 그 병사 말고도 당나라 병사 둘과 당나라를 따르는 백제인 몇 명이 바로를 감시하였다. 그 덕분에 그들이 떠드는 소리를 바로도 들을 수 있었다. 나 있잖아. 오늘 꿈에 죽은 형이 나타났어. 자기처럼 죽어서 영원히 싸우기 싫으면 타령하라고 하더라고. 아이 무시하라고. 진도 세력이 계략이야. 그들은 귀신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한다고. 어차피 진도로 돌아가 봤자 죽은 목숨이지 뭐. 아무래도 비슷하게 잠을 설친 사람은 바로만이 아닌 듯 하였다. 바닷가에는 작은 배 한 척과 밀정으로 쓸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다에는 궁수와 투석기로 무장한 당나라와 신라의 군선 수십 척이 어둠을 틈타 이미 출항한 뒤였다. 바루를 비롯한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자 먼저 나와있던 준희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저 군선들은 너희들이 안전하게 진도에 도착하도록 양동 작전을 벌일 것이다. 그의 말대로 군선들은 아이들이 상륙할 장소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진도 가까이 접근한 군선들은 화살을 날리기도 전에 요괴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물속에 있던 축축한 물갈키가 달린 거대하고 기이한 손이 선두의 배를 잡고 뒤흔든 것이다. 이로 인해 나당 연하군의 수군은 우왕좌왕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아이들도 얼어붙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군인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와 소년들을 배에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백제 부흥근의 저항은 거세졌다. 그들은 하늘의 갈매기를 닮은 기묘하고 거대한 연을 날렸다. 이 연은 바다 위를 날아가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아마도 저 연은 야간 시야 확보용인 것 같았다. 다행히 바로가 탄 배는 노출되지 않았다. 그때 배는 바닷가를 떠났다. 삐걱하고 조심스럽게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는 어둠 속의 바다를 조심스레 가르기 시작했다. 주는 이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부두에 서 있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심 많이 아실 것이다. 이 와중에 시야를 확보하여 나당 연하군의 수군의 위치를 확인한 백제군은 오염발 투석기를 동원해 수백 끈이 더 넘는 바위들을 마구 날려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들뽑만한 거대한 화살을 쏘기도 했다. 거대한 투석기들이 불붙은 바위들을 날릴 때마다 군선들의 나무들이 부서지며 비명을 질렀고 군선의 도체 명중 대면, 도친, 모든 만물은 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 병사들을 비탄에 잠기게 하였다. 나당 연하군의 수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 화살을 쏘고 투석기를 날려 백제 부흥군의 참호나 병기들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한편, 바로가 탄 배에 있는 병사들은 아이들을 하나 둘씩 바다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차례가 되었다. 바로는 간단히 몸을 풀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물속을 어렵지 않게 헤엄쳐 나갔다. 그는 바다의 파도라는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바로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거대한 고래가 그의 앞을 지나간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고래만한 크기에 무언가가 있었다. 고래는 팔과 다리가 달려있지 않으니 말이다. 그것은 인간과 물고기와 개구리를 섞어놓은 것 같은 아주 거대한 심의 인이었다. 아마 나당 연하군의 군선을 뒤흔든 놈도 이것과 같은 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소름 끼치는 물귀신들이 이 심의 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심의 인과 물귀신들은 바로를 한 번 히끗 쳐다보고는 제 갈 길을 가버렸다. 아마도 일개의 백제인 소년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닌 듯 하였다. 그들의 목적지는 나당 연하군과 백제 부흥군이 싸우는 격전지였다. 아마 그들은 배에서 떨어진 나당 연하군의 수병들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킬 것이다. 마침내 바로는 진도의 코앞까지 다다랐다. 바로는 해안가에 배치된 무수히 많은 투석기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해안가의 투석기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는 상륙을 막기 위해 물속에 설치된 수많은 나무 말뚝들을 지나 마침내 섬에 상륙하였다. 바로가 물 밖으로 나가 고개를 들이자 환한 달빛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의 느낌은 어두운 분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할 것입니다. 첩자가 된 소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죠. 이는 소년이 어두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년이 자신의 삶과 가족을 위협하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면의 갈등과 고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숨기고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 희생한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느낌은 비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통해 소년의 절망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